스마트폰만 있으면 자동차를 사용할 수 있는 오즈 패밀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머니에 스마트폰과 자동차 리모컨을 같이 가지고 계십니까? 이제 자동차 리모컨은 집에 두고 다니십시오. 스마트폰만 있으면 자동차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당신의 주머니를 가볍게 해드리겠습니다. 여기 있는 4개의 버튼은 순정 리모컨의 버튼과 동일한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시동을 유지하고 싶은 시간을 조정하고 싶다. 그러면 원하시는 시간을 선택하셔서 버튼을 누르면 시동을 끄거나 켜거나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자동차의 상태, 온도와 연료 잔량, 배터리 상태, 자동차의 여러가지 정보들을 앱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이런 버튼까지 누르는 것이 귀찮다 하실 때는 단지 스마트폰을 몇 번 이렇게 흔들어 주시면 차가 동작을 합니다.